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와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각 지역 연합기관과 단체별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온, 오프라인으로 드렸는데요. 먼저 수도권 지역 부활절 예배 소식을 종합해봤습니다. 김수지 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해결해 놓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부활에 동참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부활절 새벽 하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크로스로드 선교회 정성진 목사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순복음 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신앙을 통해 환란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와 소외된 이웃에게 부활절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인천에서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인천제일교회 이교학 감독은 예수 부활은 생명이자 소망이라며 나 자신과 교회, 대한민국의 부활을 위해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순교적 신앙을 세워나가자고 건면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종식과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특별기도 했습니다. 서문교회에서 열린 부천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오정성화교회 이주영 목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부활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며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부천지역 교회들은 영상을 통한 거리기도회와 2만 장의 마스크 나눔을 통해 부천 시민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보금화의 밑바탕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순보금 의정부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장 신진선 목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절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일기원은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모은 감사원금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이찬영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오는 11일과 25일 피로회보 헌혈 캠페인을 예양교회에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다음 세대, 군 보금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수원 명성교회에서 들여진 수원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부활신앙으로 변화되는 아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오목천교회 김철환 목사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었다며 부활의 능력을 품고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건면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 한국교회 연합과 신앙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동탄에서도 동탄기독교연합회 주체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유튜브로 관내 교회와 함께한 예배에서 대표회장 이광진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기총은 부활절 예배 헌금을 동탄 관내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등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